하나 둘 셋 두 사람의 에스티니! 안녕하세요 에스티니입니다! 제 7회 10 아시아 TOP 10 AWARDS에서 에스티니가 태국 지역 1위를 지키셨다고 합니다! 와우! 최선 저에게 큰 응원 보내주시는 시즈니들 덕분에 뜻깊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 시즈니에게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국 25회 신호드 컴백 준비 많이 기대해주세요! 3월 28일에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